귀에 쏙쏙 들어오는 쉬운 과학 토네이도는 뭘까요? 어... 토네이도요? 응, 토네이도 아, 토네이도는요? 엄청난 바람이 회오리 쳐서 오는 거죠? 어? 그것도 회오리? 어? 뭔가 똑같은 것 같은데? 태풍과 토네이도 차이점은 모르고? 어? 차이점? 그건 알지? 뭔데, 뭔데? 태풍은 한국말이고요, 토네이도는 영어점 어쩐지, 처음부터 징구가 너무 잘나간다 했어 그러게 그럼 넌 정확히 알고 있어? 어? 어, 아, 어, 쌤! 쌤이 설명해 주세요 그래? 그럼 쌤이 자세히 설명해 주마 네 그 전에 우리가 공기와 기압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요 어, 어렵게 말고요, 쉽게 쉽게 쉬운 쌤이잖아요 알았다, 알았어 우리 지구 하늘에는요, 최소 100km 높이까지 공기가 둘러싸여 있어요 와, 하늘에 엄청 공기가 많이 있네요 그렇지? 공기가 부족해질 일은 없겠어요 어, 그런데 왜 공기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을까요? 지구가 추워할까봐? 아니면 지구를 좋아해서 푹 둘러싸고 있는 걸까요? 하하하하, 징구가 F구나 어떻게 아셨죠? 그건 바로 지구 내부의 아주 강한 힘, 바로 중력 때문이죠 아하 중력이란 힘에 의해서 우주로 도망가지 못하고 아래로 아래로 끌어당겨지게 되죠 아, 중력이 공기를 붙잡고 있는 거군요 그렇지, 그런데 지구 안에 공기는 모두 골고루 퍼져 있을까요? 아님, 어디는 적고 또 어디는 많을까요? 쌤, 신은 항상 공평하세요 신? 네, 그러니까 공기도 골고루 골고루 퍼져 있겠죠 이건 마치 저에게 이렇게 잘생긴 외모를 주셨지만 조금 부족한 지식도 주신 것처럼 공평한 거예요 하하하하 이그, 그건 네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잖아 아, 그럼 얼굴 잘생긴 건 인정? 뭐래? 자자자자, 잡담은 쉬는 시간에 하고 지구 안에 공기는요, 모두 똑같지 않아요 네? 어떤 곳은 많고 또 어떤 곳은 적지 오, 신은 공평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하하하 만약 진구가 산에 올라갔다면 산은 높으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공기가 적을 테고 마쉬리가 바다에 있다면 당연히 거기는 낮으니까 하늘이 공기는 많을 테고 아, 내 머리 위로 하늘이 높으니까 그만큼 공기가 많고 진구가 산 꼭대기에 있다면 진구 머리 위로는 공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군요 그렇지 어휴, 그래서 등산할 때는 숨이 찼던 거군요 근데 산에도 공기가 많을 수는 없나요? 진구가 숨이 찼어? 네 숨이 찼던 건 공기가 적어서라기보다는 운동 부족이야 네 네가 체력을 더 키우렴 그런데 걱정 말아라, 진구야 지구는 매우 매우 공평해 이번엔 또 공평해요? 네 하루도 쉬지 않고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지 그래서 지구 모든 곳이 햇빛을 받는 양도 모두 다 다르지 그래서 공기는 순환을 하게 되고요 많은 곳의 공기는 적은 곳으로 또 적은 곳의 공기는 많은 곳으로 움직여 역시 신은 공평하시네요 진구야, 신이 아니라 지구가 공평한 거라고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는 공기가 많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고기압이요? 그리고 공기가 적은 곳을 저기압이라고 하고요 뭐라고요? 저기압이요? 그래, 공기가 많은 공기압은 무거워져서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위쪽 하늘에는 구름이 없는 맑은 날이 되고요 공기가 적은 저기압은 부족한 공기를 채우러 위로 올라가니까 구름이 많이 낀 흐린 날이 되지 아, 알겠어요 그런데 태풍과 토네이도는 언제 배워요, 쌤? 그래, 태풍 토네이도 배워볼까? 오, 마시라 마시라 지금 몇 신 줄 아니? 시계는 보는 거야 쉬는 시간이 10초 남은 이 시점에 쌤에게 물어보면 쌤이 또 신나셔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니 안 그래? 으이그, 네 잔소리 듣다가 쉬는 시간도 다 끝나겠다 응? 벌써? 오, 나 화장실 가야 해 아, 잠깐잠깐 혹시 너희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했어? 아, 했다고? 그럼 복 받아라 쉬운 광학 예수님께서의 교 Wild東 아, 말고 마지막 카드